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며칠 전 고요한 상태를 꿈을 꾸고 난 후부터 자연스럽게 사마타 윗바사나 선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전현수 박사의 사마타와 윗바사나 책과 강의한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고 파옥도야사야도의 사마타 그리고 윗바사나를 읽고 아비담마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으면 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초기 불전연구원의 아비담마 길라자비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지금까지 내가 불교를 내 마음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아주 체계적인 수행방법이 있다는 것과 육체의 눈이 아닌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는 믿지 않았던 윤회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것 무조건 버리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방편을 통해 얻으면서 얻은 것을 다시 내려놓는 것 부정적인 것들이 수행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등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새로운 부분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이 움직였던 부분은 부타가 경험했던 부분을 그의 제자들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계마다 똑같은 경험을 함으로써 부타의 경험이 보편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인지 증명이 왔다는 것이 신기하고 대단하고 관심이 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마다 맞는 수행법이 있어서 안 맞는 수행을 하면 아주 오래 걸리고 딱 맞는 수행을 하면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행법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 왜 이걸 알았던 것 같은데 이제야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명상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차림만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해가 생기고 호흡 알아차림 하는 방법을 듣고 나니 당장 앉아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에 호흡 명상이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는 호흡을 자꾸 놓치고 생각들을 따라가거나 잠에 드는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기본이 되는 4단계를 예전에 이미 들었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은 똑같은 내용인데도 뭔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앉아 들숨과 날숨 알아차림을 해봤는데요. 처음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호흡을 지켜보다가 어느샌가 생각을 따라가고 있거나 머릿속에 영화같은 상상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반복이 예전에는 짜증이 났는데 오늘은 이것을 반복하는 만큼 길이 난다는 느낌이 들면서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알아차린 게 들숨과 날숨 그 사이에서 생각이나 상상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약해지는 부분이 들숨과 날숨 사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들숨과 날숨 사이에 미세해지는 호흡까지 집중을 하니까 생각을 따라가는 일이 현저하게 줄고 호흡을 알아차린 상태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호흡이 안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호흡 알아차림 1단계가 긴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고 2단계가 짧은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인데 1, 2단계라고 나누기보다는 숨을 억지로 쉬려하지 않고 길게 쉬어지면 길게 쉬어지는 대로 짧게 쉬어지면 짧게 쉬어지는 대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3단계인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해서 보는 것 여기서 매번 걸렸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의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며칠 더 이 상태를 유지해보면서 4단계 호흡이 미세해지는 단계로 넘어가는지 확인해보고 공유할게요. 4단계 호흡이 미세해지는 단계로 가면 알아차리는 대상이 호흡이었는데 호흡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세해진다고 해요. 그때 니밋다 라고 하는 숨과 빛이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빛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한다고 합니다. 이 니밋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엔 익힌 표상이라고 해서 처음에 빛이 나타날 때 빛이 약하고 아지랑이 같은 뿌연 빛이 있고 집중이 강해지면 닮은 표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건 빛나는 보석처럼 강한 빛인데 이때부터 근접산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빨리 해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차분히 가라앉히고 느긋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파흑 또야 사야도 라는 분이 계신데 사마타 그리고 윗바사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념 옹김이라고 되어 있고 이 책은 역자의 허락 없이 출판할 수 있지만 내용을 절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전현수 박사가 수행했었다는 파흑 명상센터의 주석으로 계신 분이 대만에서 2개월간 명상 지도하며 했던 말씀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책 서문에 불교와 수행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불교는 대체적으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마하야나, 대승, 테라바다, 장로, 그리고 티벳 불교이다. 이 셋은 교리와 의식이 다르고 수행 방법도 다르다. 마하야나에서는 수행 방법으로 화두 참선을 주로 하고 있고 테라바다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화두 수행은 단박에 뛰어넘어 부처의 지위에 들어간다를 목표로 닦는 도노적 수행법이다. 그리고 대체로 추상적이며 직관적이고 폭발적인 힘과 번뜩이는 지혜,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하는 양적인 수행 방법으로 상근기에게만 해당되는 수행 방법이다. 사마타 윗바사나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수행법이다. 과학적이고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논리적인 사람들의 성향에 잘 맞으며 하근기부터 최상근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닦을 수 있고 부드러운 음적인 수행 방법이다. 티벳 불교는 내가 접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들리는 말로는 지식 호흡으로 온 몸의 차크라를 열고 그 과정에서 생긴 산매의 빛으로 모든 현상의 공성을 관찰하는 수행 방법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가지 수행 방법이 있지만 약이 그 병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먹어도 차도가 없듯이 수행 방법이 자기와 맞지 않으면 십수년을 수행해도 효과가 없다. 반면 수행 방법이 자기와 맞으면 몇 개월만 해도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부타께서는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 중에서도 아나파나 사띠 호흡에 대한 마음 집중을 주로 하셨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수행 방법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마타 윗바사나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아마도 이 수행 방법이 모든 사람이 쉽게 닦을 수 있고 또 쉽게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보편적인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 사마타 윗바사나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윗바사나만을 닦는 수행이 그 하나요. 사마타를 닦고 나서 윗바사나로 전환하는 수행이 그 하나다. 상윗다 니까야의 사마디 숫다의 부타의 말씀이 나온다. 비구요. 산매를 개발해야 한다. 충분한 산매가 있다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현상은 오온과 오온이 일어난 원인을 말한다. 오온은 물질, 느낌, 지각, 상카라, 의식이다. 느낌, 지각, 상카라, 의식을 함께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오온을 다른 말로 하면 정신,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현상이란 무엇인가? 현상은 정신, 물질과 정신, 물질이 일어난 원인, 영기를 말한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정신, 물질과 정신, 물질이 일어난 원인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이다. 어떻게 물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가? 사선정을 성취한 사람은 산매에서 나오는 지혜의 빛으로 깊은 통찰이 이루어진다. 그 빛으로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을 관찰하면 물질에 더는 쪼갤 수 없는 극미세 단위인 깔라파를 식별하고 그 깔라파를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 물질인 땅, 물, 불, 바람의 요소 색깔, 향기, 맛, 냄새, 생명 기능 그리고 영양소 등을 볼 수 있다. 이 궁극적 물질은 찰나 간의 생멸을 거듭한다. 이 물질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 이 몸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해탈을 원하게 된다. 어떻게 정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가? 정신은 물질보다 더 생멸이 빨라서 물질이 한 번 일어나고 사라질 때 심찰나는 16번 또는 17번 일어난다고 한다. 산매를 성취하지 않은 사람은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심찰나를 볼 수 없다. 이 하나하나의 심찰나 속에 여러가지 마음 부수가 같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식별하려면 깊고 강한 집중이 필요하다. 산매에서 나오는 집중력으로 이것을 식별해야만 무상, 고, 무하를 통찰할 수 있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어떻게 정신 물질이 일어난 원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가? 산매의 빛으로 바왕과 마음의 기저에 흐르는 생명 연속체를 추적해 올라가면 전생에 죽는 순간의 마음을 포착할 수 있고 그 마지막 일어난 재생의 표상이 이 표상이 다음 생의 삶의 수준이나 태어나는 곳을 결정한다. 무엇인가 식별하고 그 원인으로 금생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식으로 연기를 관찰한다. 이렇게 깊은 통찰이 이루어질 때 삶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모든 오염원이 부서진다고 한다. 이것이 파하우, 또야, 사야도께서 주장하시는 이 책의 내용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파하우, 또야, 사야도의 혼자만의 경험이나 새롭게 발견한 방법 또는 자신만의 독단적인 이론이 아니고 경전, 청정도론, 아비담마 주석서에 나오는 정통 수행법이라고 강조하신다. 또 파하우, 사야도께서는 사람들이 사마타 수행을 해보지도 않고서 궁극적 물질, 깔라파 속의 원소나 궁극적 정신, 심찰라 속의 정신 현상은 부처님만이 보실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미리 태굴심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신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삼매, 사마타를 먼저 닦았다. 경전을 읽다 보면 선정 수행을 강조하시는 부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팔정도의 마지막 항목인 바른삼매는 사선정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러 경전에 나오는 이 말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사선정 이상을 성취한 사람만이 다섯 가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힘은 사마타 수행자에게만 나타난다. 선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윗바사나로 들어간 사람은 신통력이 없다.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먼저 사마타부터 체계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도 여러가지 수행법이 존재하지만 근본 불교의 정통 수행법으로 수행을 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부타 시대로 되돌아가서 불교의 근본 정신을 알고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부타의 가르침을 훨씬 깊이 이해하는 지침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 책을 통해 어떻게 아비담마 이론이 실수행에 구현되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 책은 아비담마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읽기 힘들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은 아비담마 이론서, 아비담마 길라자비 초기불전연구원을 같이 보아주기 바란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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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